추동훈 매일경제 기자와 함께하는 인 뉴욕 시간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체크해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볼 텐데요. 기사 제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대 렌탈 업체 허츠가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를 내연기관차에 쏟아붓는다라는 제목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금방 또 테슬라의 안 좋은 뉴스가 계속해서 보였었는데요. 이번에도 테슬라에겐 좀 악재로 작용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점유율이 렌트카 업체이죠. 허츠인데요. 여기에서 전기차를 2만 대가량 팔아버리고 이를 내연기관차로 대체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에겐 악재로 작용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유가 굉장히 선명합니다.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저조하고요. 뿐만 아니라 유지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든다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0일날 공시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밝혔었습니다. 이 2만 대라는 차량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허츠와 비롯해서 여러 전기차와 관련된 산업에서 전기차를 계속해서 구입하겠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로 이러한 배송 차량을 대체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렌터카 업체,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죠. 이쪽에서도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에 대비하겠다라면서 많은 전기차 도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허츠도 시장에서 가장 큰 업체이다 보니까 이러한 분위기를 주도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2021년 10월에 테슬라 차량 10만 대를 도입하겠다라는 깜짝 발표를 통해서 테슬라에겐 굉장히 큰 좋은 뉴스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의 전기차를 사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22년도에는 스웨덴의 전기차 업체 폴스타의 6만 5천 대, 9월에는 제네럴 모터스, GM으로부터 무려 17만 대의 전기차를 공급받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렌터카 시장 또 전기차 시장으로 완전히 재편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불과 2년도 채 안 된 시간만에 전기차에 대한 부담을 매각을 통해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허츠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여전히 미국에도 부족하고요. 뿐만 아니라 한 번 충전을 해도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이렇게 차량을 이용해서 여행을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초래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요.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판매가 저조하자 즉 렌터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당연히 매각을 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전기차는 기본적인 내연기관차보다 여러 가지 부품이 적다 보니까 유지 비용도 적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항상 주장해 왔었던 것인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확인된 것입니다. 렌터카 업체 같은 경우에도 한두 대가 아니라 수십 대, 수십만 대의 차량을 유지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매각의 이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츠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렌터카 업체들도 비슷한 흐름을 가져갈 경우 전기차 입장에서는 개인 판매가 부진할 경우 렌터카 비용과 비롯한 기업에 대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줄어들 수 있다. 역시 새해부터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대적인 전기차 투자를 예고했던 허츠가 전기차에 줄어든 수요와 높은 유지 비용 문제로 보유한 전기차를 내다 팔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전기차 전환에 급브레이크가 걸리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볼 텐데요. 기사 제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랙록이 인프라 투자 펀드 GIP를 120억 달러에 매입한다는 제목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비트코인 ETF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수혜를 받았던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ETF라는 산업 그리고 이러한 투자 상품을 사실상 주도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업, 바로 블랙록인데요.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산 운용사이고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주목도가 높은 기업이고요. 최근에 화제가 됐었던 그리고 이슈가 됐었던 여러 가지 상품들에 대해서도 이 기업이 주도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요.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보니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업 이름이 글로벌 인프라 스트럭처 파트너스, 기업 이름에도 인프라가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인프라 스트럭처 투자 기업입니다. 이곳의 인수가액이 125억 달러인데 하나로는 무려 16조에 달하는 굉장히 큰 M&A가 이루어졌습니다. GIP라고 불리는 이 기업은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 총 운용 자산 규모가 1천억 달러, 하나로는 약 130조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회사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인프라 스트럭처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 산업이고요. 블랙락에서 향후 미래 비전에 투자한 투자를 이러한 인프라로 한번 가져가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락은 2009년에 아이쉐어즈라는 ETF 상품을 운영하고 있던 박클레이즈 사업을 부문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ETF라는 간접 투자 상품에 대한 붐을 일으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대대적인 성장을 했고 현재로서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로 자리매김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ETF의 강자 블랙락이 이번에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라는 소식은 향후 인프라 스트럭처에 대한 투자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인프라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광대역 통신망 같은 것도 있고요. 휴대전화 기지국도 있고요. 또는 데이터 통신과 관련된 데이터 센터와 관련 이러한 인프라도 있습니다. 즉 세계 곳곳에 있는 인프라 스트럭처에 대한 투자를 블랙락이 주도하겠다라는 것은 향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공항이나 철도, 항방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 스트럭처도 있을 것이고요. 이를 비롯해서 관련 산업 그리고 간접 투자 상품들이 어떻게 개발되고 또다시 판매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이를 사랑해 줄지 등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24년도에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또 체크해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15년 만에 블랙락의 최대 규모 인수 합병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자세하게 인유욕 소식 전해주신 추동훈 기자 감사합니다.